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도우미입니다. 이번에는 Eclipse BERT로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clipse BERT는 Eclipse 기반의 공개 소프트웨어 리포팅 도구입니다. 리포팅 도구는 여러 형태의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표나 차트 등으로 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Eclipse BERT로 보고서를 만드는 실습을 위한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윈도우 7 운영체제에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JDK 버전은 1.7입니다. Eclipse BERT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JDK 또는 JRE 버전 1.6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번 실습의 목표는 Eclipse BERT를 설치하고 데이터 소스와 연결해서 보고서를 생성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웹에 연동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실습은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Eclipse BERT를 설치하고 보고서 생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보고서에 포함할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고 보고서에 표시할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고 표로 구성된 보고서를 만들어 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에 차트를 포함해 보고 마지막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웹에서 불러와서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